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지방은행이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사전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 원장은 오늘 오전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은 현재 양호한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수도권보다 활력이 떨어져 경제,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는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상품의 설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 원장은 지방은행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. 우선 경영실대 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.